오늘은 50가지 이상의 스키비디 괴물들과 카메라맨 친구들로 변신할 수 있는 진짜 진짜 재밌는 게임에 들어왔어요 민트야 내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가요? 아니 카메라맨? 짜잔 카메라맨 어때 나 멋있지? 아니 그런데 기본 카메라맨은 엄청 약하다고 얘는 내가 이기겠다 아 아 아니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아이 잠깐만요 아이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더 강력한 카메라맨으로 변신하겠어요 어? 아니 뭐야 여기 있는 망치를 들면 앙차 자 기다려보세요 새로운 카메라맨이 변신할 수 있게 되니까 포박차 여기 있군 파이터 카메라맨 앙차 아니 아니 내가 동료를 이게 무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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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깨병이었어요 앙차 내가 승자다 저기요 우리끼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그래요 저희 싸우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카메라맨과 스키비디 괴물들을 계속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빛이 나는 장미는 뭐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스키야 저기요 아니 벌써부터 저를 공격하세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뭘까? 어? 과연 TV걸? TV걸? 아니 한번 변신해볼까?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요 어 아이 뭐야 TV걸이잖아 나는 변신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저기요 어딜 찾아보세요? 그 장미 내꺼예요 장미 제꺼라고요 아 아이 저기요 아 저기 자꾸 약한 척하지 마세요 저도 그럼 쓰러질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찾으러 가보자 다른 거 이거 너무 재밌다 어? 경뚜야 잠깐만 저쪽에 강력한 검이 보입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건 뭐지 레이저검인가? 레이저검? 이거 물음표 뜨면서 사람 기대하게 만든다 계속 과연 아니 슈퍼 타이탄? 잠시만요 슈퍼 타이탄 어디 있지? 오 와 엄청 크다 짜잔 와 기술이 있지 않아요? 기술이 더 많아 앙차 앙차 발차기 그리고 거미두르기 와 거미둘러 어 별거 없는데 아 뭐라구요 엄청 약해 보이는데 저 한번 때려보세요 앙팍 아아 어? 내가 이렇게 셌다구요 아 잠깐만 덩치가 너무 커서 저 기본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녀야겠어요 이쪽 꼬마 아이 뭐예요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어? 여기 뭐야? 여기 안에 되게 넓은데? 어? 아이템들이 있어요 저기도 검이 있다 이거는 또 뭐야 아이템 빨리 쓰세요 아이템이 너무 늦게 토 과연 와 아니 죽음의 스피커맨? 어? 어 여기 있다 어 어 어 어 어 아니 이럴수가 스키비디 괴물들이 보이자마자 바로 끝나겠는데? 어 어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저기가 제가 버렸다고 경투야 내가 스키비디 역할을 해볼게 저 저기요 스키비디 스키비디 아 아 이거 좋아하세요 기술이 그것 뿐이에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엄청 약해 보이는군요 여기 안경이 있거든요 안경 아 이거 재밌다 너무 잘 만들었어 캐릭터들을 뭐지 이거? 이건 안할래요 이거 뭐야? 아니 구안경? 이상하게 생겼어 다른 거 찾아보자 다른 거 이쪽에도 엄청 많은데 뭔가? 어 여기 있다 구급약 이거 딱 봐도 로봇스고 구급약 자 구급약 뭐야 메디티비맨? 어 치료해주는 사람? 자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주사 들어갑니다 아 주사요 아니 일단 주사를 맞으려면 기절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기절을 안하지?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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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기절했다 이제 주사기를 넣을게요 자 아아 아악 하하하하하하 괜찮으세요? 저기요 저기요 가만히 계세요 알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왕 주사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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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아 아 잘못했어요 완전 재밌어 오우와 이거 뭐야 완전 멋있다 왕 카메라? 킹 카메라 199로복스 저만 구매해볼게요 로복스네 킹카메라 어? 음 짐은 왕이니라 근데 쪼꼼인데요 아이 뭐라구요 조용하세요 근데 멋있는데 기술이 없어 에게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왕이에요 어 이거는 또 뭐야? 군대 변기통인데? 이거 설마 스키비디 군인 아니야? 어 맞다 과연 아니 저는 왕이라서 이걸로 변신하기가 싫어요 그거는 많이 봤던 거잖아 여기도 무기가 있어 망치 저기요 아까부터 저 왕인데 왜 반말하시는 거죠? 뭐 뭐라구요? 전 왕이에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해커? 해커 해커 타이탄? 해커를 시작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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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트 비밀번호 전 왕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오 안돼 내 아이디가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여기 왕쪽에도 건물이 있어 세 번째 건물 비행장 자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왠지 여기서도 잘 찾으면 한 개 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개 있다 폭탄인데 폭탄 도망쳐 폭탄? 아 이런 것도 저의 임무죠 아 아연 오 이건 뭐야 모양이 안 보여요 일단은 한 번 변신해 봐야겠다 어 마지막에 있어 민트야 아 마지막? 우와 이거 별 다섯 개 짜리인데?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스키비디 괴물이잖아 그런데 스키비디 괴물들은 스킬이 없어 공격할 수 있는 거 어 그러네 스킬이 없어요 아 저기가 잠깐만요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 아니 아니 이빨이 왜 이렇게 하얗죠 양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치요? 맨날 하루에 세 번 꼬박꼬박 열심히 합니다 아 끙끙끙끙 아 근데 냄새가 마늘 냄새 후우 이쪽으로도 가보자 이거 뭐야?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또 뭘까? 찾았다 타이탄 스피커 우먼이야 민트야 그런데 이거는 무서운 어 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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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손에 든 거 전설의 요리사 양손으로 요리를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요리를 합시다 쫙쫙쫙쫙쫙 야 차차차차 요리 어택 자 요리 준비가 끝났습니다 히히히히히 한숨 자야겠어요 아 찬찬찬찬찬찬찬찬 다른 거 뭐 또 없나? 어 이쪽에도 안경이 있네 이번에는 빨간 안경입니다 어 얘는 또 뭐야 일단 한번 변신해볼까? 짜잔 어? 아니 대머리가 돼버렸어 어 잠깐 기술이 있어 어? 일단은 으아앗 아 이게 뭐지 끄덕끄덕끄덕 이게 기술인가? 공격! 으아앗 으아앗 깜짝이야 으아앗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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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를 내가 그만 이게 무슨 일이야 찡찡찡찡찡 하하하하 자 다른 것도 이쪽에도 안경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일단 저는 얻고 있을게요 자 보여주세요 짜잔 아니 저의 동료지만 라이벌이군요 아다다다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공격을 받지 않아요 아니 저기 아니 선글라스로 이 총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다다다다 아니 엄청나게 강력하군요 여기 뭐가 있어요? 네비 엄청 넓잖아 이쪽엔 또 뭐가 있는거지? 어? 거미이래 스파이더 스킵이디? 자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얻으면 맨 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게임은 표시를 마지막쯤에 있어요 표시를 안해줘요 이 게임은 마지막쯤에 여기있다 이거는 우리가 거의 많이 봤던거 아닌가? 그런데 원래 이렇게 제트기 같은것도 달려져 있었나? 이쪽에 변기가 있는데 이것도 왠지 변신하는 아이템인거 같아요 먹어보자 과연 과연 이것도 뱀파이어 스킵이디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건 어디지? 와 이거 크다 와 와 와 눈이 아주 빨개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거죠? 어 여기 뭐있어요 이쪽에 어 여기 점프해가지고 얻으면 됩니다 과연 뚜구뚜구뚜구 이거는 그냥 기본 카메라맨인데 라이프를 들고있는 카메라맨 기본이잖아 이 친구도 요리사입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자 요리를 시작해볼까 아니 하트 저기요 반했습니다 자 다른거 다른거 찾으러 가보자 당황하셨어요? 네 이쪽에도 뭔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톱날이다 이런거는 웬만하면 무서운거 나오는데 아니 딱 봐도 무서워 보여 전투 플라잉 스키비디? 어어 찾기가 찾기가 힘들어 아니 어디있는거야 오 병도 벌써 찾았어 오와 아 아 저 카메라맨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동료입니다 그런데 아 갑자기 아 아 아 죽은척하게 이러면 가겠지 아 아직 안가셨어요 아 아니 아 저기 왜 안가셔요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도 뭔가 있어요 엄청나게 센 갤럭시 스피커우먼이다 어 잠깐만 이거는 여깄다 어 벌써 찾았어 아 여깄다 여깄다 짜잔 아니 이 친구들 왜 다 요리사야 다 요리 준비하느냐고 자 다른거 찾으러 가볼게요 왠지 이쪽에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여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자 어 아 들어가지는구나 깜짝이야 여기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도 하나 챙겨주자 이쪽에도 뭔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스피커맨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카메라맨일거 같고요 어 어 이거 태블릿 아니야? 반만 어 변신 어 이거는 핑크카메라걸 어 이거 나할래 아까 경토가 변신했던거랑 비슷한거 아니야? 그건 TV우먼 일단 변신하고 있으세요 저는 여기 있는 태블릿 좀 주울게요 이거 경토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일단 빨리 챙겨야겠다 준업 이거는 핑크카메라우먼 저는 이번에 태블릿 카메라맨 여기있다 와 태블릿을 보고있네 저기요 저 태블릿있는 카메라맨입니다 왜 바로 주먹을 아니 태블릿을 노리려고 이럴수가 자 다른것도 찾으러 가봐요 다른쪽으로 나갑시다 아니야 여기 뚫어뻥도 있어 아니 땅 뚫어뻥이다 이 친구는 또 어디서 변신할 수 있을까 어 여기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 웃기다 제가 웃겨요 앙챠 앙챠 이러지 마세요 앙챠 이쪽에 평범하지 않는 변기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거 엄청 뜨거운거잖아 용암변기통이다 여기에서는 뚫어뻥이 먹히지 않을거 같아 뜨거워 내 뚫어뻥이 다 녹아버릴거야 라바스키비 아니 이거 뭐야 여기서 여기서 응아를 하면 큰일날거에요 안돼 엉덩이가 전부 다 녹을거라구요 이쪽에도 뭔가 있더라구 어 이것도 왠지 아니 이것도 장미잖아 장미? 저도 장미를 드는 사람으로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어 화난 TV우먼 아 근데 왜 장미를 들고있지 화났는데 뭐야? 어 여기 아닌데 어딨지 어 여기있다 아니 저의 장미를 받아주시겠어요 화났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니 뭐라구요? 으아아아아아 아니 하하하하 들어 나오네 아니 얘도 폭력적이야 안돼이 이렇게 폭력적이면 안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저쪽에도 뭔가 보입니다 우리도 벌써 우리 엄청 많이 찾았네 벌써 24개째 찾았어요 많이 찾았다 과연 해커 해커 해커다 근데 해커 근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한번 변신해봐야겠어 어디 여기있다 짜잔 짜잔 아니 이 친구도 요리사 하하하하 찡찡찡 찡찡찡 이쪽은 왠지 엄청난게 있을거 같은데요 어 벌써 있다 이번에는 블루 장미 이거 엄청 귀한거에요 저기요 대사가 다 떨어졌나요? 슬픈TV우먼 자 슬픈티비걸 어디 보자 저기요 하하하하 요구야 잠깐만요 저는 아까 이걸로 다시 변신할게요 화난티비 어 저 슬퍼요 전 화났어요 장미나 받아주세요 빨리 싫어요 어 이거 보니까 꼭 엘레멘탈 같다 슬프다 이게 파란색은 물이고 빨간색은 불같애 이 안으로 또 들어가봐요 어 전 화났어요 악마 모양이 있어요 악마? 이거 왠지 얻으면 안될거 같은데 무섭다 과연 악마 스킵이지 아니 이런거 한번 변신해줘야지 어디 보자 아 여깄다 아 이게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나는 악마다 꿈에서 나올거 같애 진짜 무섭고 엄청 빨라 아니 저기는 뭔데 다 불타고 있지?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긴 뚫어뻥이 있어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여깄다 뚫어뻥 대포를 발사합니다 아 그런데 뚫어뻥 대포는 발사하다고 왜 자꾸 주먹으로 공격해 가자 아 이쪽이야 이쪽 뭐야 아 이거 뭐야 거미다 거미 거미 싫어요 저도요 거미 무서워요 스파이더 스피커 우먼 아 뭐야 경토 벌써 변신했잖아 어 어 어 어 어 아니 이 친구도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 아 갑시다 히히히 하하하하 이쪽에는 이제 얻을게 뭐 없는거 같은데요 아니구나 이 안쪽에 뭔가 있을거 같애 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여기 겉만 화려하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어 여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어 이거 뭐야 가발이다 우루 jag해 유령인줄 알았어 이것도 뭐야 무서워요 진 가발 장착할게요 cosas 아하하 진 카메라 우먼이에요 아 아 이건 하지 말정 아니에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서워요 여기있다 O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저기요 근데 이거 고장 났나봐요 잘 안 움직여요 다시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엑챠 어 민지야 우리 끝났나봐 여기 한 바퀴를 다 돌았어 어 그러게 근데 아직 못 찾은 게 많긴 한데 왠지 이런 거 같아요 이런 변신하는 거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 또린이 여러분들 다양한 카메라맨과 스키비디로 변신할 수 있는 이 도시에 놀러와 보세요 무려 50개가 넘는 카메라맨과 스키비디로 변신할 수 있어요 음 저기 경토 카메라맨씨 한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이쁜 건 알아가지고 저기요 왜 때리세요 아하하하 아우